근처의erkz 그리고 그런 건 없고요 오늘 타이가 아무래도 우리 팀의 컬러에 맞게 준비 하기는 했는데 여기 와서 최용수 감독님 만나서 처음 보시면서 하신 말씀 넥타이를 70년대에서 사서 그런 넥타이를 메고 왔냐고 신중하게 고르는 타인데 좀 실망했습니다 태용성 감독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? 70년대에서 쓰는 그런 넥타이를 메고 왔냐고 100점 만점에 한 20점 들고 싶고요 저에게 뭐라고 하실 정도의 드레스를 입고 오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